오늘도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지방에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좁혀져 있는데요. 대구와 광주, 사천공항에는 저시정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안개가 거치면 전국 하늘은 대체로 밝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21도, 청주와 대전 20도, 부산 23도 예상됩니다. 수능 1인 목요일에는 17도 안팎으로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